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산호즈와 라오와 윌리우는 한편이 찐하디찐한 맞짱함 떴었는데 그야말로 진정한 건다들이 목숨건 한판이 승부였었고 그러자 뚜총일당들도 다들 숙여내지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이때 위위 빠방 그 경찰놈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와 그 윌리우의 부하놈들은 다들 그냥 냅다 도망을 치는 거였다는데 뭔 윌리우 큰형님이고 뭐고 다들 그 라오오처럼 충성심이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들 뭐야 이거 이거 도망 안 가 이것들? 아니 뭐가 이렇게도 당당한 거지? 그 윌리우 측의 50여 명은 혀를 가로물고 도망을 치는데 이 뚜총 측의 놈들은 180여 명이나 되는 놈들이 다들 그냥 태연자약하게 무기를 툭툭 버리고는 이 담뱃불이나 붙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초이즈 꽝이나 리정 꽝이나 이 아래 것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해놨으니 말입니다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냥 무기를 버리고 잡히면 빼준다고 말이죠 그러자 이 윌리우 측의 놈들은 다들 도망을 가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거참 오늘 여러 가지로 사람을 이 놀래키게 하는 것들이네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윌리우 측의 50여 명이 부한 놈들도 단 한 명도 도망을 못 가고 싹 다 잡혔다고 합니다 그 경찰들이 작정을 하고 포위를 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간답니까? 네 제가 전에 생략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뚜청만 있는 게 아닌데 우수왕빠오의 천조의 왕자여의 이 뚜청이 쫄다고 이세놈들이 한 무리가 모여있었다고 합니다 뚜청이 놈은 이제 이세놈들은 아예 단체로 끌고 싸돌아다녔으니 말이죠 그렇게 다들 수갑에 채워져서는 이 뚱청 구역이 한 자그마한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잡혀온 놈들은 다 합해서 총 230명은 되는걸요 요 자그마한 경찰서 안에 다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이 밖에 경찰서 마당에다 잡아놨다고 합니다 네 이 시꺼멓꺼멓 한밤중에 마당에서 죽으리고 말이었지 싹 다 고대로 앉아있어라 그 소변이든 대변이든 앉은 자리에서 다 하고 말이다 만약에 일어나는 놈 있으면 즉시 발포해라 하지만 어? 니는 마산이 아니야? 여러분 여긴 베이징시 뚱청 구역이었었으며 이는 짜다이 나와바리자 마산이 활동범위 아닌데 하여 경찰 놈들은 다들 이 마산을 알고 있었고 에헤 들어가자 저 안으로 들어가서 너부터 신문 받자 이 경찰 놈이 마산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러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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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내는 안 데리고 가나 내는 그 마산이 큰형입니다 뭐 그러자 경찰 대대장이 뚜청을 보는데 이거 뭐 딱 봐도 이제 30세도 안 돼 보이는 어린 놈이 뭐라는 거죠? 경찰이 어이없어 그 마산을 보자 마, 마산요? 저분은 제 큰형님이십니다 이 뚜청이라고 함께 모셔야 됩니다 에헴 여 그 경찰 대대장이 눈짓을 보내자 뚜청도 부축하여 일코 세웠고 그러자 야야야 우리는 에헴 너 내 아버지가 느끼지 않니? 천조고 왕자 여우고 이 이세놈들이 다들 일어나려 하는데 앉아라 거 시끄럽고 좀 딱 안에서 한 놈 한 놈 다 신문을 진행할 테니 기다려라 여기 말을 안 듣는 것들은 다들 뒷대가리 하나씩 해놔라 들었니? 그러자 예 에헴 그렇게 다른 이세놈들은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그냥 웅크리고 앉았다고 합니다 여 경찰 대대장이 그 마산과 뚜청을 데리고 신문실로 들어갔었는데 이 마산만 수갑을 풀어주는데 마산아 이거 뭐 200여 명이서 패싸움이란 차차 거기다가 한 명이 죽고 또 두 명이 중상이야? 이거 이거 너거든 이거 너무 크게 노는 거 아니야? 자다 해도 없는데 어떻게 이 쇼윤 그한테 직접 연락해줘? 네 마산은 자다의 부하이고 이 자다에는 리 쇼윤이 아우잖아요 하여 이 경찰 대대장은 당연하게 이 일도 리 쇼윤이 나서서 해결해줄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뭐요? 쇼윤이요? 그 혹시 리 쇼윤은 그럽니까? 이 곁에서 뚜청이란 놈이 참견질을 하는데 차차 리 쇼윤이 뭐세요? 에? 개말이 섭니까? 내 뚜청 앞에서는 그놈 개풀도 아닙니다 뭐 뭐라고? 네 중국 이세들 중에 양대 산맥인 두 청과 리 쇼윤은 이제부터 두 경쟁자 관계인데 그러자 이 경찰 대대장이 눈앞이 이 놈을 다시 보는데 아니 현재 이 나라의 국무총비 아들 리 쇼윤을 쓰게 한 번다고? 딱 봐도 이제 30세도 안 돼 보이는 새파라 어린 놈인데 그럼 이것도 이세놈이겠죠? 그럼 니네 아버지는 또 뭐 하시는데 그러다 에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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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청이놈이 수갑을 풀라고 짐징거리는데 하여 경찰 대대장이 이 갸웃하면서 수갑을 풀어주자 또 담배 한 대까지 얻어서 한 모금 깊숙이 빨고는 하... 뚜청이놈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였다는데 내 아버지는 뚜청린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는 봤는가? 그러자 에 뚜청린? 그 하이낭왕 뚜청린? 아니 중국에서 그걸 모르면 간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양아버지는 푸정이고 내 또 류의 형님이랑 이 형아오 하는 사이거든 그럼 어떻게 이쯤 하면 되는가? 그러자 에에에 누... 누구요? 여러분 이놈이 말한 새 인물 그 어느 하나만 내쉬워도 전 중국에서 먹히겠는데 근데 이... 이거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경찰 대대장 놈이 어디 둥저래서 마산을 바라보는데 맞습니다요 맞사요 이 경찰 대대장은 마산 이놈이 무식한 건 알지만 요 뺀질뺀질 거짓말을 할 놈은 아니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 하하하하 아... 그런 분이셨군요 경찰 대대장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더니 이 다짜고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찬물 한 잔을 따라올리고 있는데 저 저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저 우리 경찰서장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할게 하지만 두 청은 아아아아 그런 건 뭐 니 알아서 하고 그런데 말이다 아우야 아우 이 두 청이란 놈은 찹시의 경찰 대대장은 아우라고 하는데 지금 저 밖에 땅바닥에서 쭈그리고 있는 내 쫄따구들 중에는 말이다 하하하하 그렇게 있으면 안되는 신분이 몇 명이 있는데 어떡할래 그러자에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그쪽에도 이재분이 있으신가요? 하하 두 청이 얘기하는데 그 150만 무장경찰군대 넘버원 우쌍짠이 동생 우쌍보 정도면 되는가 그러자에 어... 어느 분인데 이 대대장이 바빠서 다짜고짜 벌떠떡 나가려고 하는데 야야야 아직 아이 끊었다 그 한 번에 다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니? 또한 그 왕자의 여우라고 허베이성 정계 넘버원이 아들도 있거든? 그리고 천주어라고 허베이성의 두 개군을 거느리는 군사총도 천사령관이 아들도 있어 너 아까 내를 데리고 들어올 때 욕지거리를 날렸었던 그놈들 기억나니? 바로 그놈들이야 하하하하 그러다가 하이난 왕의 이 허베이왕의 또한 사령관이 아들도 있다고? 이거 뭐 오늘 공산당 이세들이 벌집이라도 건드린 걸까요? 하여 그 대대장 놈은 100미터 속도로 쌩 하고 달려가서는 놈들은 매셨다고 합니다 그제? 에헤이 이제야 풀어주니? 뚜정아 너 좀 빨리 빨리 우리 신부는 얘기해줬어야지 우리가 뭐 저 밖에서 쭈그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가 어이 담배 있니? 놈들이 툭툭 털면서 이 궁시덩궁시덩 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그래서 에헴 뚜정님 묻는데 그럼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위기를 쓰면 되니 에헴 푸정 류엔 아니면 순통 너희놈 마음대로 골라봐라 그러자 에헴 아니 뭔 이러한 무시무시한 초이스를 내보고 보라고 그 근데 순통 통거도 아십니까? 여기서 순통이 비록 제일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베이징시 정계 넘버3 아들인데 어르신 그냥 순통이면 됩니다 그 순통 어르신이어도 충분합니다요 아이고 이 푸정이나 류엔이라며 그러한 거물들이 우리요 자그마한 경찰서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요 여러분 카드게임에서 이 에이스를 꺼내도 충분한 판인데 굳이 조커로서 사람을 놀래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띠띠띠띠 순통한테 전화를 하자 하하 이 순통이란 놈이 다자고자 뒤통수를 잡는 거였다는데 이 오늘 왠지 기분이 씨하다 했었는데 뚜청 이 거머리 같은 놈이 전화하려고 그랬었나? 오늘에는 내 무조건 못하겠다고 에이 이 안 된다고 딱 잡아 떼어 쓰겄다 그렇게 순통이 결심을 굳게굳게 하고는 어 뚜청아 왜 또 이 시간에 전화지대야 너 설마 또 무리 싸움을 했었니? 아니면 사람을 죽였니? 저래 뭐 그냥 너 본론부터 먼저 얘기해봐라 그러자 에이 뚜청이 깜짝 놀랐는데 뚜껑 아니 뚜껑은 신내림이라도 받으셨습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예 우리 200여 명이서 무리 싸움을 했었고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요 그러자 뭐 뭐 뭐 하하 아이코 뒤통수야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이세로 태어나도 이 사는 게 다 똑같이 피곤하죠? 그러자 에이 뚜청이 얘기하는데 왜요 뚜껑 뭐 바빠요? 아 바쁘면 됐어요 네 그렇다면 뭐 우리 류앤 큰형님한테 전화하죠 뭐 거 그런데 말입니다 류앤 형님한테 부탁을 드리려면 내 이 탐관오리 한 놈을 밀어 넣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에헴 근데 거 거 류앤 큰형님이 워낙에 이 그릇이 큰 분이셔서 이거 요 웬만한 자그마한 조물애기 탐관오리는 눈에 차지도 않는데 에이 이거 어떡하나? 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이 순통이 부친인 베이징시 전개 넘버 3도 이 무서운 탐관오리인데 말이죠 이렇게 뚜청은 자기도 모르게 이 탐관오리를 즉시 처단할 수 있는 그 류앤이 카드 지니게 되었다고 하는데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뚜청아 요 순통이 태도가 180도로 확 바뀌는데 내가 가야지 어이 우리 형 동생 아닐까? 우리 아오일에 형이 나서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순통이란 놈은 털털 거리면서 경찰서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고 이 경찰 대대장이고 경찰서장이고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였다는데 이러한 자그마한 파리 목숨들은 그 순통이 붙이니 말 한마디로 그 짝날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으흠 이 순통이 얘기하는데 여기 여기 이거 다 내 아우들이다 너희들도 다 어떠한 신분들인지 알지? 그럼 요번에 이 판서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어차피 몇 놈을 총대를 매게 하면 되는 게 아니겠니? 그 상대방 놈들 50명 중에서 너 마음껏 골라서 총대를 매게 하고 위쪽은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 그럼 오케이? 네 그 순통은 이제 두 청의 일을 너무나도 많이 처리해줘서 척척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적수가 공산당 2세가 아닌 이상 그들한테는 이 그냥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이면 끝났다고 합니다 이 참으로 부패한 세상이죠 그러면 이 웨엘리 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웨엘리 우와 그의 부하 13명에서 이 모든 죄를 뒤집고는 감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원래는 사람이 죽었으니 총살이잖아요? 하지만 웨엘리 우일당 몇 명이 스스로 죄를 떠안는 조건으로 총살을 면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쪽은 힘이 있는 놈들이 마음대로 그냥 막 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며칠 뒤 두 청의 마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 마산이 거 다름이 아니다 너 그 산허즈한테 병문안 가게 되면은 함 물어봐라 산허즈 그놈 내 밑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냐 라고 말했다 그러자에 아이고 배 이 마산 이놈이 배가 아파하는 거였다는데 아니 자신은 두 청리랑 이렇듯 오랫동안 친했었는데 자신을 보고 밑으로 들어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마산은 자다의 수하여서 그런 거겠는데 그래도 이는 뭐죠? 원래는 자신이 두 단계나 아랫벌이던 그 산허즈라는 놈이 단번에 자신보다 더 잘 나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두 청이 밑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 단번에 우뚝 서는 게 아니겠냐고요 하지만 두 청이 얘기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마산은 그 잘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산허즈의 병원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이고 마산 거 오셨습니까?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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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십시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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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마산 이놈은 별로 내키지 않은 채로 입을 여는데 산허즈야 그 두 청이 말이다 너를 지금 수하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두 청이 성격이 겁나게 난폭하거든 하여 그 밑에 있으면 언제 어떻게 당하게 될지 모르는 법이야 또한 너 지금은 한계 조직을 이끄면서 형님 소리나 듣고 얼마나 좋니 하지만 너 마냥 그 두 청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그때 가서 두 청이 가방이나 들어주고 이 차문이나 열어주는 제일 쫄다고 시중을 들어야 돼 에헤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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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된다니 이게 그러니 내 생각에는 너가 거절하는 게 하지 말다 이게 그 그 그 그 뭐라구요 그 산허즈라는 놈이 두 눈까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뚜뚜뚜 참 큰형님이 저를 받아준다구요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요 저저 산허즈 목숨 바쳐 따르겠습니다요 그 산허즈는 마산이 얘기를 걔 방귀인가 하고 흘겨듣고는 다짜고짜 따르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산허즈는 두 청리 수하로 들어갔었고 또 야바랑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구요 다음 회에 또 짜지 hetto stim 손 일부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